1. 저희 아이들이 다칠까 안되! 저희 아이들이 다칠까? 제가 가장 먼저 알려준 단어입니다. 제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것, 그 두려운 마음을 접어두고 오늘은 저희 아이들에게 용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. 새 아이의 엄마가 아닌 27살의 안다정으로 당당하게 이 무대를 그려나가겠습니다. 2021 미시지 유니버스 코리아를 빛낼 상가 번호 5번 안다정 꼭 꼭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